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4월에 실시되는 2024년 총선에서 과연 중국 공상당이 개입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단호하게 개입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그런 공직선거의 선거 결과는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 실시가 됐던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뭔가 하니까 여론조작이거든요. 그 여론조작만 되면 그 여론에 맞추어서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가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명분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댓글 조작이라든지 여론마사지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선거사무를 직접 관할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자신들이 여러분들 여론을 만들어내면 그 여론 만드는 것에 맞추어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라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 겁니다. 그런 체제가 2017년 이후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상당이 2024년 대한민국의 총선에 개입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저는 물어볼 필요도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데 이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국립외교원의 교수를 지냈고 지금 개명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이지용 씨가 여러분들 한 내용을 뉴데일리가의 일면 톱기사로 다뤘네요.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해서 2024년도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할 것이다. 따라서 당일 투표, 투표장, 수개표 해야 된다. 지금처럼 전산장비를 동원하게 되면 그러면 선거결과에 공정성을 개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중국 공상당의 수뇌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밀 공조가 밀접하게 되면 각계 객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 전혀 여동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렇다고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국을 떼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100% 이상 정도 중국 공상당은 근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여론조작과 댓글 조작을 가지고 개입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4년도 총선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 공상당은 윤석열 정권 타도와 함께 조기 레임덕을 유도하기 위해서 2024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직접 간접 개입을 시도할 것이며 차기 대선에 친중 진보 좌파 정권 수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지용 개명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여러분들 주장의 내용을 다른 분야를 공부하시고 다른 여러분들 경험을 가지신 분이 저와 비슷한 논조를 지금 내는 겁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힘을 확실히 빼려고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란 것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3천만 명 4천만 명 필요하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네이버라든지 기존의 주요 신문들이라든지 방송들에 대한 댓글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만들어진 여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생산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존속하는 한 저는 2024년 총선을 대단히 어렵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거사기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조금 의식하게 되면 조금 조작값을 낮출 것이고 아예 의식하지 않으면 이번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선거처럼 100장당 35장을 빼앗는 조작값 35% 정도를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선거 결과는 맹백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로 좀 이렇게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좀 안일함을 갖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지용 개명대 교수 중국 문제에 중국의 전방위적인 그런 소위 침투 전략 초한전. 중공은 타도 1순위인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여론전 미디어전 심리전 인지전 정치공작전 해외통전 사이버전 경제보복전 문화전 등 초한전 전법을 종합적으로 동원할 것이 확실하다 거의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마다 이러면 당하고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처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뭐 그야말로 기가 찬 거죠. 그 안일함과 여러분들 나태함과 그 여러분들 미지근함에 대해서 기가 찬 겁니다. 2024년 총선 지금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무려 7번 정도의 사전투표를 조작해 본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하우를 소지하고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선관위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선관위와 여러분들의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외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학술대회에 나온 겁니다.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공작 실태 및 우리의 현실을 주제로 일린 한국세계지역학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중국의 초한전 침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에서 뭐가 급해가지고 수계표하면 되는 거를 온갖 종류의 전산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한 시간 빨리 여러분들 선거결과가 나오면 어떻고 두 시간 빨리 선거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놀아난 거죠. 이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당에도 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너무나 명백합니다. 중국 공상당은 그냥 윤석열 정부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최소한 1년 동안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다도 국민들의 고통을 주는 소위 법과 제도를 양산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하게 되면 100배 1000배가 나은 겁니다. 무식한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온갖 종류의 뭡니까 악법들을 양산해가지고 빚을 폭증시키고 멀쩡한 산업을 붕괴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10년 20년 정도 그들 지하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정말 이 기사는 이지원 기사가 국립연구원에 계셨으니까 또 우리와 달리 이렇게 외교를 좀 더 정확하게 볼 거 아닙니까? 한국은 중국인민해방군의 패권 확장의 지전략적 1순위고 한국의 사이버 담론장과 공간은 이미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의 인지적 공세의 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최대 3천만 명 이상의 사이버 댓글 공작부대 우마우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조선족을 중심으로 수십 수백만 명의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거짓 정보 루머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친중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반중 정서를 차단하고 이 방송도 여러분들 중국의 비판적인 방송이 나가게 되면 노란 딱지를 붙이든지 여러분들 완전히 조회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반중 메시지인데에 대한 핀포인트 공격을 감행해서 한국의 여론과 정치를 중국이 원하는 정치 지형으로 변화시키고 난다. 직접 침략은 당분간 안 하겠죠. 그러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한국을 완전히 복속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친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중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여러분들 막고 반미 분위기를 확산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여당 사람들이나 윤석열 정부 내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2024년 총선 여론 조작하고 선거 결과 만들 겁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분석하면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절대 뭡니까? 좌익들이 그냥 안 둡니다. 외세와 결탁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합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도둑놈들 옥은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그의 첫 번째 작업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도지사 선거에 개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낱낱이 여러분들 파헤친 책이 바로 도둑놈들 옥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분석 작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킵시다. 선거를 지켜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